배우 이성균씨의 마엑스 투약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추가로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인데요. 경찰청 마엑스 범죄수사계는 마엑스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말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이성균과의 마엑스 투약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지드래곤은 2011년 대엑스 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투어 때 참석한 술자리에서 젊은 일본인이 담배를 꺼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 모금 흡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마엑스 혐의로 연예인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공개하면서도 지드래곤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연예인 두 명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성균의 마엑스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엑스 초에어 추가로 향정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유흥업소 종업원 한 명이 입건됐고 재벌가 3세, 착국가, 가수 지망생 등 5명은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핏뱅의 전 멤버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지드래곤의 이번 사건과 탑의 대엑스 초 혐의 승리의 버닝썬 사건, 대성은 본인 건물서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멤버 5명 중 4명이 전부 사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태양만이 아무 문제 없이 결혼과 가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때 픽뱅의 노래를 자주 듣고 좋아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 멤버가 다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어떤 연예인이 나올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까지